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오늘도 영치산 통도사 출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제7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6장의 사진은 안양류에 있는 출연사진입니다 글씨는 잘 썼는데 너무 훼손되어 있어가지고 이때 아마 보수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산 첩첩 미타굴이요 첩첩이란 말은 산이 거듭거듭 중첩되어 있는 걸 뜻하는 거고 미타굴이란 말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첩첩한 저 청산은 아미타불의 굴이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요 창의 망망 정멸궁이라 망망이란 말은 바다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의 표현을 망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멸궁이란 정멸보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망망한 푸른 바다는 정멸보궁일세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물점례무가이란 말은 점례 염례란 말은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인생이 오고 인생이 가는 그런 사물들이 다 왔다 가는 것이 아무 걸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오고 가며 걸림이 없으니 그 다음 줄은요 기강성전학두흥이라 학이라 그는 새도 계절 따라 왔다 가는 학인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왔다가 또 각오합니다 그래서 학이 한 번 오는 데마다 1년이 걸리니 학의 머리를 몇 번 받느냐 한다 그 말은 우회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정자 학의 머리 붉음을 몇 번이나 받든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든가 그런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은요 물양광중화불타라 광중이란 말은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화불이란 말은 성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문에 물양한 세월 가운데 성불한 이도 많은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줄은 앙첨 개시 아미타라 앙첨이란 말은 우르르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개시란 말은 모두가 다 같다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쳐다보니 모두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로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첩첩한 저 청산은 아미타불의 굴이요 막막한 푸른 바다는 정멸 보금일세 모든 사물이 오고감에 걸림이 없으니 소나무 정자의 학애머리 불금을 몇 번이나 받든가 무량한 세월 가운데 성불한 분도 많은데 쳐다보니 모두가 아미타불의 화신일세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여덟장의 줄연사진은 정수보가계에 있는 줄연사진입니다 정수보가계 건물이 큰 때문에 줄연도 여러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반탑청풍이요 반탑연이라 탑이란 말은 들마루란 말도 되고 또 의자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반탑청풍이란 말은 들마루 반쪽쯤은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또 들마루 반쪽에는 연꽃향기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리에 반은 맑은 바람이요 반은 연꽃향기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풍치벽락부운진이라 벽락이란 말은 푸른 하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푸른 하늘에 부니 구름이 다하도록 불어제치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람이 푸른 하늘에 구름이 다하도록 불어제치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일강추수공장천이라 일강이란 말은 하나의 강이라는 뜻이고 추수는 가을에 아주 맑게 흐르는 물을 뜻하고 장천이란 말은 넓게 확 구름없는 하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강에 비친 가을 물과 긴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일천 백일 요수미라 일천이란 말도 탁 트인 하나의 하늘을 뜻하는 말이고요 수미는 수미산 다시 말하면 수미산 세계 이 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밝은 부처님의 광명이 우주법계를 두루 하시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국에는요 한 줄씩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월상 청산 옥 일단이라 월상이란 말은 달이 높이 뜬다 이 소리고 일단이란 말은 한 가지 둥근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산 위에 밝은 달은 옷과 같이 둥글고 두 번째 줄은요 두 번째 줄은요 마리, 말리, 홍하, 천, 벽해라 홍할은 붉은 노을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는 붉은 노을이고 천은 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리의 붉은 노을은 푸른 바다를 뚫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요 삼현, 삼유, 절, 호종이라 호종이란 말은 의심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우처럼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많이 의심한다 소리고요 삼현과 육료는 불교의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분은 불교 사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하면은 삼현구와 육료구로 여우 의심 끊어졌더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봉할 제시 유미종이라 봉이란 말은 막대기란 말인데 선빵의 선종에서는요 잘 깨치지 못하면 봉으로 함된 일이 칩니다 그래하면은 정신이 버쩍 들어서 단박에 깨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리락 하는 것은 학하고 소리를 지르는 말인데 이것도 미혹한 사람에게 소리를 학하면은 정신이 버쩍 들어서 단박에 깨칠 수가 있는 때문에 선종에서 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과 하를 함께 쓸 땐 종지 아직 막연하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반은 바람이오 자리에 반은 연꽃 향기더니 바람이 푸른 하늘에 구름이 다 하도록 불어져치네 강에 비친 가을 물과 긴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고 하늘에 밝은 부처님의 광명이 우주법계를 두루 하시네 청산 위에 밝은 달은 옥과 같이 둥글고 말리의 붉은 노을은 푸른 바다를 뚫으며 사면구와 유교구로 여우 의심 끊었더니 방과 하를 함께 쓸 땐 종지 아직 막연하여라 이렇게 해서 통도사 출연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